배우 겸 예술감독 송승환이 막막색소변성증으로 실명위기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TV조선 인생토크 송승환의 초대가 첫 방송됐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송승환이 MC 자리를 수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송승환은 제가 아는 배우, 가수, 연예인들이 많다며 그분들하고 오랜 세월 나눈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도 많고 혼자 알기에 아까운 이야기들을 시청자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부터 진솔한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뵙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승환은 막막색소변성증으로 실명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는 현재 눈 상태에 대해 답답할 건 없다며 형체는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눈이 안 보이면 열심히 들으면서 하면 된다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다. 열심히 잘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승환은 현재 황반변성, 막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배우 김영옥과 이순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송승환에 대해 정말 성실하고 똘똘한 사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1957년생인 송승환은 아역 배우로 데뷔해 MC, 라디오 DJ, 난타 제작자 등으로도 활동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회식 총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편 배우 최시라 씨가 이날 첫 게스트로 출연해 출연작 뒷 이야기를 비롯해 연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